안녕하세요. 여기는 여주 산골마을에 있는 공간조화에서 조화가 오늘부터 8월 1일, 2019년 8월 1일, 오늘부터 조화 맘대로라는 제목으로 조화가 원하는 날, 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간조화 8월 1일의 하늘입니다. 많이 흐리네요. 해가 올 줄 알았는데 흐립니다. 이거는 이혜영 작가의 삼조고라는 작품이고, 여기 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와,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 처음으로 지금 시작하는데, 누가 알아요? 언젠가 당신을 여기서 만날 수 있을지, 오늘은 공간조화의 하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배석빈 작가님 작품. 여기는 지금 공간조화, 여주 공간조화, 드러누워 하늘 위 설치. 이건 나래의 해받이? 해둥지. 이건 김선태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들이 다 기부를 해주셨어요. 여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기 말은 박예지 작가입니다. 우리 그것도 만나요. 안녕.